강원도 내 88개 아파트 단지가 평균 전세가율이 100% 이상인 깡통전세 위험단지로 나타났습니다. MBC가 공동주택의 실거래 94만 건을 전수조사해서 만든 깡통전세 간별기에는 춘천과 홍천 8개 단지, 원주 23개, 강릉 27개 단지가 깡통전세 리스트에 올랐습니다.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110.5%를 넘었고 강원도도 92.8%에 달했습니다. 깡통전세 리스트는 MBC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